안녕하세요. 에솔입니다. 오늘 D&D 파마텍과 유안타 제16호 스펙의 청약이 마감이 됐고요. 민테크와 SK증권 제12호 스펙은 1일차를 마무리 지은 거죠. 우선 D&D 파마텍과 유안타 제16호 스펙의 마감 데이터부터 확인을 해보고요. 민테크와 SK 제12호 스펙의 2일차 예상을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은 총 428,826건, 그래서 약 43만건 정도가 참여를 했고 균등 배정 수량은 0.32주로 끝났습니다. 32% 안에 들어가야 균등 한 주를 겨우 챙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증거금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7조원에 넘겼어요. 7.01조원이나 들어오면서 비례 경쟁률은 3,086.93대1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적용되는 구간은 제가 2,000주, 5,500주, 8,500주, 12,000주, 15,000주, 18,000주, 21,000주, 24,000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투의 일반 등급 4,500주 풀청약자의 소수점이 0.47로 낮기 때문에 다행이기는 했죠. 그래서 풀청약자가 좀 많다라고 하면 단수조는 넉넉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만 2,000주 청약자가 매우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2,000주 청약자의 소수점인 0.65보다는 높게 청약을 하는 게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해서 5,000주보다는 5,500주, 그리고 1,000주보다는 1,000,000주를 안내를 드렸습니다. 과연 2,000주 청약자는 비례 한 주 다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배정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그 밖의 우대 등급이신 분들은 이 표를 통해서 예상 비례 수량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유한타제 16호 스펙의 마감 데이터 살펴볼게요. 총 8만 2,264건이나 참여했습니다. 15호대보다도 참여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균등 배정 수량은 7.83주로 마무리가 됐고요. 7주 또는 8주까지 가능하겠습니다. 9주 배정돼서 추가로 납입해야 되는 그런 이슈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균등이 8주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균등만 참여를 하더라도 수수료 3,000원을 제하고 남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증거금은 약 8,800억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예상보다 더 낮은 수준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비례 경쟁률은 686대 1 정도로 끝났네요. 오랜만에 보는 1,000대 1 미만이었죠. 그래서 3만주 일반 등급 풀청약을 하셨다면 비례는 44주를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D&D 파마텍과 유한타제 16호 스펙 기대 수익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D&D 파마텍의 가성비 한 주 가능성이 높은 2,000주 3,300만 원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유한타 스펙의 경우에 배정금액이 6만 2,000원이 되겠고 D&D 파마텍은 3만 3,000원 딱 한 주 받아서 3만 3,000원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배정금액에서 이미 2배 정도 차이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유한타 스펙이 50%만 올라준다고 하면 D&D 파마텍의 80% 수익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타 스펙 어느 정도 반응이 좀 움직임이 나와준다고만 하면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유한타의 비중을 더 높이기는 했어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민테크와 SK증권 제12호 스펙 1일차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데이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민테크부터 보겠습니다. 1일차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미 24만 1,276건이나 참여했어요. 증거금은 약 4,657억 원이나 유입이 됐어요. 이 또한 엄청난 수준이기는 합니다. 공모가가 1만 500원으로 낮은 것에 대비해서 보시면 1일차의 건수가 APR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고 1일차에 20만 건을 넘긴 종목들 제1MNS, 엔절로보틱스, 현대임스, 우진엔텍 정도를 참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 엔절로보틱스를 넘어선 수준이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1일차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2일차 예상치 좀 수정을 해봐야겠죠. 1일차에 20만 건을 넘겼던 종목들은 2일차의 2.3배에서 2.4배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민테크는 제 생각이에요. 오늘 좀 경쟁률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청약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2배 정도를 적용을 해서 53만 건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0.71조 정도가 되겠네요. 청약 건수가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공모물량이 좀 되기 때문에 확률이 아주 낮지는 않겠습니다. 자 증거금은요. 가장 최근 KB에서 진행이 됐던 제1MNS를 참고했습니다. 1인당 청약 금액은 약 195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요. 이게 환불까지 4일이 걸리다 보니까 비례 참여도가 좀 떨어지기는 했거든요. 근데 민테크는 지금 일정이 겹쳐있기 때문에 자금이 약간은 분산될 것이기 때문에 4일치 이자 효과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 금액을 그대로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제1MNS보다는 낮은 청약 한도와 예상 청약 건수 53만 건을 고려해서요. 증거금은 6.9조 원 정도를 잡아봤어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3,505대 1 정도를 예상합니다. 자 이때 5,4,6입 적용 주식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례 한 주는 2,500주 1,312만 5천 원, 비례 두 주는 6,000주 3,150만 원, 비례 세 주는 9,500주 4,987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쭉쭉 해서 비례 7주는 2만 4천 원 1억 2천 6백만 원 그래서 일반 등급의 한도인 2만 5천 주 풀청약 시에는 비례 7주를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SK증권 제12호 스펙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1일차에 2만 5천 7백 두 건이 참여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았어요. SK증권은 특히나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가 가능하다 보니까 11호 또에 비해서는 참여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증거금은 약 203억 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자 그러면 1일차의 건수가 비슷했던 스펙으로는 신형 스펙 10호와 IBKS 제24호 스펙이 있거든요. 요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스펙 모두 2일차에는 10만 건 언저리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SK증권 제12호도 10만 건 정도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얘기했듯이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11만 건으로 좀 높여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은 3.41주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증거금은 약 1.1조 원 정도가 들어올 거라고 잡았고요. 1,467대 1 정도 비례 경쟁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상이 크게 빗나갈 수는 있겠습니다. 내일 다시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그렇다면 SK증권의 최대 한도인 4,800만 원 기준으로 민테크와 기대 수익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민테크는 균등은 그래도 한 주를 받을 확률이 더 높긴 하고 비례는 2주, SK스펙은 균등 3주, 비례는 16주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민테크는 80%에서 한 100% 정도를 기대 수익률로 잡아서 생각을 해보시고 SK증권은 60억 원짜리 초소형이고 비교적 가벼운 콥칩과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잘 가질 거라고 기대를 좀 해서요. 최소 100%에서 150%까지를 생각해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스펙이 오히려 좀 유리할 수 있겠다 싶기는 하거든요. 내일 실제로 들어오는 증거금 규모에 따라서 경쟁률을 다시 계산을 해보고 기대 수익 비교하면서 최종 판단을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스펙이 더 유리할 것 같으면 4,800만 원, 일반 최대한도까지는 스펙에다가 다 청약을 하시고 남는 자금은 민테크에 청약을 하는 방법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코칩의 수요예측 결과를 정리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맛있는 저녁 식사하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